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에 대한민국 순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순대외 금융자산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용풍은 20일 최윤범 고려하연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철회신고서에 기재한 관리 종목 지정 위험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재무구조 안정화 등 당초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행동주의 펀드 KCGI가 DBI텍 지분을 부당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소액 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각은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일 종가보다 약 10% 높은 주당 6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KCGI는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고 소액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급등하는 코인이 나타났지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 테마코인이 급등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 대우를 받는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스윙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탈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이 좀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2482선 코스피 하락하면 682선에 마감 지었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알테오제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전략 세워보기 위해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혼조서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자체는 8월 5일 블랙 먼데이의 저점을 깨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모습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디커플리 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나스닥이 잘 가는데 나스닥과 우리는 반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무언가 이슈를 볼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는 살짝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반등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닥 찍고 나서 살짝 올라온 정도고요.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 다 역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정되는 어떤 재료, 모멘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오르나 싶었습니다만 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오늘 속보로 나오면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이란 기관입니다. 외국인이란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기준으로는 담고 있습니다만 한 달 기준으로는 담고 있습니다만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또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좀 보시면 삼성전자, SK닉스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같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좀 많이 빠졌고요. SK닉스는 보압 구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17만 원인데 SK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7만 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대거 매입 계획 발표한 이후에 4만 전자 잠시 찍었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인 5만 원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우리가 이제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 기간 투자자는 오늘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자사주 발표 전에 11월 15일이죠. 이때 한번 착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와야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주는 KB금융, 금융지주사들 여전히 좋으니까 삼성생명이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휴젤, 클래시스 이런 종목 좀 올라오네요. 에코프루비엠도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에 그쳤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가 종목들을 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습니다. 대장 섹터, 방산, 그다음에 조선 이런 쪽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 2평선 역배열 구간에 있는데요. SK하이닉스 17만 원 지지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 5만 원 지지 라인 잘 형성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길게 보기보다는 단타 전략 꾸준하게 세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방산이나 조선주 공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같이 짚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한테 주목받았던 또 인기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우리 시황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움직였고 또 그 종목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으며 향후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제가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분석하는 시간 짧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시 기준으로 1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화면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위가 삼성전자고요. 순위도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위가 위츠.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더본코리아 이후에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고요. 한일단조는 여러분들 속보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키우 미국 대사관에 러시아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쟁 관련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치 테마로 오르는 중소형 방산 테마입니다. 이거 오늘 올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고스닥의 어떤 대장주인데 특별한 이슈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빌리언은 유전자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신규 상장주인 위치라는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생각하는 종목들부터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위치는 오늘 단타 대회가 열린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 단타 대회가 열렸는데 오늘 장중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2만 원대에서부터 2만 2천 원에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대거 물량을 실어가지고 매집을 해놓은 차트로 보입니다. 또 품절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치냐면 자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오늘 코스닥 1등입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루니, 리가킨 바이오 다 제치고요.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1등.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양복 마감했다. 특히나 신규 상장 이렇게 마감했다는 것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일단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단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산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키우 미국 대사관에 공습 가능성이 있다. 아직 공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습을 하게 된다면 방산 관련지 스페코라든지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빌리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3빌리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바닥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올라오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 상승 패턴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본 코리아랑 오늘 상장했던 위치가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보통은 신규 상장주 공목과 대비해서 시각에 뜬 다음에 쭉 빠지는 경향성을 띄웠죠. 이렇게 빠지고 나면 얘가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오늘처럼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대금이 실렸죠. 그럼 다음 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패턴이 보이면 종가나 다음 날 시가에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 거고요. 한화 오션도 한 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7위에 랭커되어 있는 종목인데 한화 오션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조선업 협력할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을 함으로써 관련주가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매물대는 앞에 어느 정도 소화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121선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장대 양봉이 확 올라왔습니다. 여기 121선, 61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응주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강하다라는 뜻이고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라인, 박스의 지지 라인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 자, 볼게요. 여기가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11선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 횡보한다면 4만 1050원 11월 15일에 경신했던 4만 1050원 정거 좀 돌파하면서 4만 5천원까지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담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다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수급적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닛도 한번 볼게요. 루닛 보시면 현재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그러니까 AI 대장주이죠. 대장주인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빅파마와 첫 계약을, 솔루션 협업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계속 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끌어담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특히나 이때 볼게요. 11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400억, 140억, 120억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 따라잡기 기법으로 보나, 차트적으로 보나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흡사 펩트론과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5일선을 기점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룬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횡보하는 구간 잘 보셔서 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승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1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 관련해서 하나오션이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얘는 차트 볼게요.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온 채 추세 상승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11선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보시면 4천원 라인 자, 볼게요. 4천원 라인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아까처럼 4,755원 돌파하면서 5천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1승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HL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호재 재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FDA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11월 18일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다만 이때 아쉬운 것은 61선, 121선 라인을 강하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만 터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60과 120, 이 라인을 지지하고 있는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파하는 캔들이 아니라 하락장악형 캔들, 개파락하는 캔들이 나왔고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입형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매매할 수 있는 영역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 종목은 7만 5천원 7만 7천 5백원이네요. 7만 7천 5백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인 나올 때 상승 N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 신규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치를 필두로 해서 3빌리언, 하나오션 그다음에 한일단조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짧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았던 인기 종목들 다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알테오젠, 위츠, 3빌리언 그리고 1승 HLB 굉장히 자세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또 단타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단타 클래스 시간입니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박스권 매매기법 2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강의 진행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1타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오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간단하죠. 어제 내용들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죠. 얘가 상단이고 얘가 하단이죠. 여기를 하단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상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주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항상 여기서 막혀서 빠지고 또 내려가려고 하면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그럼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기법을 박스권 매매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1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볼 기법은 주가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우리가 원래 여기서 매수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가끔 가면 여기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에서 뚫고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쉬운 단순한 기법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시장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말이죠.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런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보시면 이때입니다. HLB가 차트 안에 계속 갇혀있을 때가 있어요.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 이 안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안에서 보시면 여기서 저항 구간이 만들어지죠. 저항 얘가 이 안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자꾸 여기만 맞으면 떨어진다 이겁니다. 여기만 맞으면 떨어져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기법은 이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첫 번째 기법이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기법은 여기를 뚫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뚫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개념인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앞에서 9만 원에서 뭐 한 9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하셨다. 이걸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대기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꼭대기에. 내가 꼭대기에 매수를 해놓고 이제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나는 분명히 여기서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죠. 얼마까지 빠지냐 보시면 8만 원까지 빠집니다. 8만 원까지. 나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손실 구간이겠죠. 그럼 이때 이 구간은 우리가 매물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 원, 11만 원 돌파를 해준다면 매물대를 우리가 소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탈출 기회를 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매물대 돌파. 그러니까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해라 이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 전문가님. 장 중에 얘가 올라갈 때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 중에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해 있다가 장 중에 만약에 빠지면 그대로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 매매기법 2탄은 종가 매매기법의 어떤 변형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종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장 중에 돌파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간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폭발적으로 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거래대금이 확 그러니까 제가 수치로 좀 말씀드리자면 500억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500억 이상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양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한 이슈가 있는지 강한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실전 종목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합니다. 여기 돌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거래대금을 분석해봤는데 거래대금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시청자분들에게 폭발적으로 나와야 된다. 수치로 봤을 때 500억 이상은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여기 장대양봉이 나오면 좋습니다. 장대양봉이 나와야 되고 장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중매매가 아니라 종가 종가를 내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내가 보고 3시 20분 3시 20분에서 3시 30분 걸어놓으시면 3시 30분에 딱 매수가 체결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기법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보시면 펩트론이라는 종목만 보겠습니다. 펩트론 펩트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 있죠.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상승했다가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 저항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은 어디입니까. 여기 밑에가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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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다 지지 라인입니다. 저항은 어디일까요. 이런 데 다 여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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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때 캔슬 혹시 보여집니까. 이때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박스의 저항 라인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탁 나왔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습니다. 확실히 바가 많이 올라와 있죠. 거래대금 실린 채 전고 라인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장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이때 11만 300원 종가에 11월 11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거래대금 실린지 확인하고 3시 20분에 매수 걸어놓으면 3시 30분 딱 체결이 되고 다음 날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할익절하지 마시고요. 분할익절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모조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5에서 10% 정도 나오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주가가 빠진다. 주가가 빠진다면 이제 우리가 손절을 해야겠죠. 우리가 매수했는데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올라간다. 그럼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잡으시면 이 매매를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손익비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차도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JNTC JNTC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었어요. 이때입니다. 딱 보이시죠? 여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박스가 한 두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두 달 정도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계속 가죠. 여기 저항은 어디입니까? 저항? 여기가 저항이죠.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저항 라인을 장 중에 돌파했다가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윗꼬리가 달리기 달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 중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장 끝나고 나니까 저항 라인의 밑에 종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을 보고 이때 종가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다음날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타로 데이트레이딩으로 빨리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종가 매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박스권 패턴들 많이 학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실시간으로 보면 이거를 뒤로 빼고요.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했는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셀리드 한일단조 이런 거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박스가 형성되어 있죠.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주가가 등락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주가가 상승 저항구간 막히고 빠지고 상승 가고 막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여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JNTC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분명히 장 중에 박스권의 저항은 윗고리로 돌파해 놨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매도 물량 나오면서 저항 라인 밑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항 라인 밑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바로 들어간다고요? 아닙니다. 다음날 이 저항 라인 위에 캔들이 형성되는지 즉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뚫어주는지를 보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다음날 보니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고 이 위에 캔들이 형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박스의 저항 라인이 막혔는데 종가가 이 저항 라인 밑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간다고요? 확실히 돌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간다 이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냐? 이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때 9월 11일이나 9월 12일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우리가 캔들을 보고 종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면 다음날 한 17%짜리 장대항봉 고가 기준으로는 한 25%짜리 이렇게 나온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익 챙기고 나오고요.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매수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제가 아까 손절사인은 얼마로 드렸습니까?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제가 좀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박수권 매매기법 1탄 2탄 배워봤습니다.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고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는 기법 그리고 저항 라인 돌파일 때 장대항봉 나올 때 우리가 짧게 치고 빠지는 박수권 저항 기법을 배워봤는데 혹시나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호가창 분석 종목 분석 시황 분석 되게 다양하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박수권 매매기법 2탄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박수권 저항 라인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데 돌파할 때 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래대금과 강한 이슈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단타 투자 전략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 8시에도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1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영석쌤께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유진로봇 상승률 어마어마합니다. 19% 넘어가고 있고요. 또 어제 방송이었죠. 셀바셀스케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수익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타점 잡아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석쌤, 우리 유진로봇부터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언제까지 홀딩하면 좋을까요? 네, 유진로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11월 15일에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날 시가에 공략하실 분들은 공략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6,450원에 매수를 하셨을 텐데 지금 한 19.5% 정도 올랐다가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상황 보시면 일단 121선 라인은 돌파를 해준 상황이고요. 여기 양봉, 은봉, 양봉, 은봉, 양봉, 은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똑똑하신 시청자님들은 다음 어떤 패턴이 나올지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나오면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패턴이 흔히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보시면 매물대가 되게 많죠. 매물대가 많은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때 거래대금 실리면서 올라올 때 나오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우리가 쓰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집봉이 보여야 되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400억, 50억, 500억, 50억, 500억, 90억, 500억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양음, 양음, 양음 이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내일 은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수익 조금이라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 나온다면 수익을 최대로 실현하고 우리 시청자님들 나오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제가 어제 이곳에서 방송에 가지고 온 종목이었습니다. 11월 19일 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한번 시세를 노려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면 이때가 400억이 나왔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400억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전에 봤을 때 17억 7억 보인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들은 다음날 우리가 먹을 구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드렸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매물대지 않습니까? 지금 13,625원까지 물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 짧게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만약에 시가에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한 20% 정도 계좌에 찍혔다가 지금 안 파셨다면 11% 계좌에 찍혀 있을 텐데 이거는 웬만하면 파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빨리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빨리 보시라고 추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매도 못 하시고 지금 계속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수익 구간이니까 내일 시가에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리뷰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 셀바셀스케어가 오늘장에서만 20% 넘는 수익 구간 챙겨주셨는데요. 짧게 보실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도 11%로 마감했기 때문에 아직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내일장 시가에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장 1타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바이오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종가 마감은 13.6%대에 마감을 했고요. 윗꼬리까지 좀 달려주면서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플러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 플러스도 제가 방금 리뷰 종목으로 가져왔던 셀바셀스케어와 거의 똑같은 백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구간에도 돈이 안 들어왔다. 1번 역별 구간이다. 2번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3번 그런데 갑자기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복이 나왔다. 4번 그러면 5번 오늘 종가에 들어가거나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세요. 590억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전에 거래대금 15억 27억 7억 셀바셀스케어랑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셀바셀스케어 보시면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대금이 갑자기 실렸죠. 그러면 제가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이오 플러스 역시도 이렇게 한 차례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해 주셔야 될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 스윙, 중기 스윙, 장기 스윙 길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짧게 승부 보고 나오는 것 그거 하나만 원칙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매물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매물대라고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찍어 누를 수밖에 없다. 저항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승부 보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만약에 얘가 장대 양봉이 윗꼬리 달린 채 나왔다. 그러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아니라 도지나 여기 제가 그려볼게요. 도지나 망치형 캔들이 은봉의 형태로 나왔다. 은봉의 형태로 나왔다. 이 구간이 어쨌든 쉬어가는 구간이 거래대금 실리지 않은 채 나왔다. 자 그러면 오히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초단기가 아니라 하루짜리가 아니라 데이트레이딩이 아니라 한 2, 3 거래일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셀바스 엘스케어로는 다르죠. 셀바스 엘스케어는 바로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냥 줄 때 수익 보고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캔들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 확대한 다음에 올라올 때 2, 3 거래일 뒤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빠진다면 얘는 전저점이 4,385원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우리가 손실이 크니까 한 5천 원 정도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네일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 3 거래일 정도 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일장 시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비중 확대하시면 되겠고요. 2, 3 거래일 지켜보고 매도하는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주가가 빠진다면 5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오리엔탈 전공 볼 텐데요. 오늘장에서 9%대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네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아까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리뷰 종목 유질로봇이랑 패턴이 살짝 다릅니다만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질로봇은 자 바닥 구간에서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 양음 뭐 양음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얘도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장대양봉 거래대금 실렌치 나온 다음에 쭉 상승 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유질로봇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유질로봇과 오리엔탈 전공은 거의 흡사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제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부분은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소강의 형식으로 매물대 자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가격이 4,700원에서 5,0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여기 꼭대기에서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기 매수했다가 내가 물려버리면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3,250원 그럼 손실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손실 구간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얘가 다시 이렇게 전고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다. 그럼 이 사람들 지금 4,700원에 매수한 사람들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4,845원이고요. 장 중에는 얘가 5,050원까지 갔었습니다. 5,05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 볼 만큼 강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 그래서 여기 돌파했다는 것은 충분히 상승 추세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신뢰를 더해주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온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계속 큽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음 시사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점은 볼게요. 지금 양음, 음, 양 이렇게 은봉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바이오 플러스와 다르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 5%, 5%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은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여기가 5일선, 11선, 60, 121선인데 이 라인 지지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고 올라간다면 5,050원이 정고점이니까 이거 돌파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상승 추세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살펴주셨고요. 거래대금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2평선을 지지 라인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비중 확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확대하신 후에 정고점 돌파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 보실 종목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단타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녁 8시에도 단타 무료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3교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1타 종목들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타 종목들까지 찾아봤는데요. 우리 내일장 시장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나올 텐데요. 내일장 전략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영석쌤, 우리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도 방송 시작할 때쯤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단기적으로 우리가 승부 보고 나오고 수익 쌓고 또 그 예수금 가지고 좀 현금화한 다음에 수익 쌓고 나오고 이것을 지금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이오, 바이오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유한양행이라든지 리아킴바이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이 최근에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속보로 나왔던 이슈인데 중국, 시진핑,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서로 이제 방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중 방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업종인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리콘2, 실리콘2,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대장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리콘2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 원전도 너무나 좋습니다. 전력설비하면 HD 현대일리틱,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또 뭐가 있습니까? 원전하면 BHI, 이게 대장이죠. BHI와 G2파워, 피코그램,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대장만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BHI 한 종목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실 분들은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타를 우리가 칠 때 신규 상장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처럼 위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변동폭이 심합니다.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장하는 당일에 공략하시면 우리가 이 변동폭을 감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이 많이 나갈 수 있다. 계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빠지고 나서 장대양봉으로 올라올 때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섹터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바이오 화장품 전력서비 원전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유진 로봇, 셀버스 엘스케어 상승률 확인했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2탄 배웠습니다. 마지막 네일장 1타 종목으로 바이오 플러스 오리엔탈 전공 11월 21일 승부볼 2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단타 1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한 조언일 뿐